북한이 이번 러시아 파병으로 최대 1조 원의 자금을 확보할 거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탈북자 출신 국회의원 박충건 의원 주장인데요. 우크라이나에 우리군 대북 확성기를 제공하자는 제안도 내놨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탈북자 출신 정치인 박충건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우크라이나에 대북 확성기를 보낼 것을 제안했습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살상 무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공하는 데에 있어서도 큰 제한이 없을 겁니다. 효과도 기대 이상일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만약에 북한군에서 귀순 목적으로 이탈하는 병사들이 발생한다. 그러면 러시아군하고 북한군이 전부 다 무력화되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남북 접경 지역에 고정식과 이동식을 합쳐 총 40개의 대북 확성기를 운영 중입니다. 한편 박 의원은 북한군 1인당 사망보험금이 약 1억 원이라며 북한이 이번 파병으로 1조 원 넘는 자금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 돈이 군인에게 지급될 일은 절대 없다며 북한 당국으로 바로 흘러들어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우리 정부와 군은 그간 우크라이나 측에 비살상 무기만 지원한다는 방침을 유지해온 것에서 벗어나 공격용 무기 지원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선회했습니다. 군은 러북 군사 협력의 양상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응 방침을 정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운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